자 우리 매치데이 하나 선물 받았으니까 이제 공폭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공폭기 자 선물을 받구요 선물을 받고 자 공폭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폭기 코나밈의 만렙하면 좋을텐데요 아니 근데 이거 특수에이전트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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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컬빵? 컬빵이라고 하나 이거? 이것도 컬빵인가? 아니 이게 지금 베컴이랑 박지성 밖에 없는거에요 전설이? 레전드가? 아 로버트슨 로버트슨 살라 뽑을만한 선수가 베컴이랑 로버트슨 박지성 말곤 없네요 이거 다 있는 선수라서 굳이 뽑고 싶진 않은데 너희 윤구님 안녕하세요 베컴 저한테는 체감 굿이네요 크로스 지렷다리 엄청나죠 크로스 자 일단 요거 뽑기 한번 갑니다 자 일단 누구 있나 좀 살펴볼게요 공폭기인가요? 공폭기인가요? 공폭기입니다 바티스 투타 없네요 자 레반도프스기 한번 살펴볼게요 어 커난이 7이나 되네요 와우 자 키는 185 자 공센 97 골결정력 96 와 이거 만렙하면 99 되겠네요 그죠? 자 헤딩도 좋구요 그리고 점프도 괜찮구요 거의 종결이죠 근데 패스가 좀 아쉽다는거 자 패스가 좀 아쉽고 오케이 원터치 패스는 없구요 공격수니까 뭐 자 뭐 당연히 종결이죠 자 알더베르트라고 있나요 알더베르트? 자 이 선수 자 굉장히 느리다고 하던데 속도 75 아 75면 쓸만하지 어 랩업하면 78까지 올라가겠네 그죠? 78에서 9 아니 레반도프스니까 체력이 안좋대요 그죠? 체력이 안좋아 카운터 무조건 박아야겠네 토트넘 알더베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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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딜을 티라고 읽는군요 자 이 선수가 슈마일 슈마일? 뭐라고 읽어요? 어 자 올 때는 골키퍼 자 캐치가 좀 약하네 캐치가 약하다 골키퍼 센스도 약하네 어 필요없다 어 필요없어 자 균도간 균도간 권도간 어떻게 있죠? 자 이거 어디에 쓰는 애지? 아 중앙미들이고 어 패스마스터네요 패스마스터 패스마스터 그냥 뭐 소소하게 쓸만하네요 지금 워낙에 패스마스터가 많아서 슈마이켤이라고 읽는다고? 아 슈마이켤? 슈마이켤? 아 권도간? 균도간? 균도한? 균도한? 아휴 이름 드럽게 어렵네 진짜 아휴 이름 왜 이렇게 드럽게 왜 이렇게 짓는 거야? 노굴히 뭐 이렇게 지면 되잖아이 자 버누치 제가 이거 일반 버누치 갖고 있는데 굉장히 느리죠 자 버누치 이거 먹으면은 일반 버누치 먹여야겠다 자 기술은 뭐 완전 종결입니다 기술은 종결 어 균도간 균도한 둘 다 맞아요 어 정말요? 자 이게 주바인가요 주바? 자 헤딩이 95 아 99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만렙하면 피지컬 98 점프가 아쉽네 슬리마니가 압승이네요 슬리마니가 압승이네 자 슬리마니는 점프도 99과 97이죠 슬리마니가 압승인데 자 원터치 패스도 있으니까 슬리마니처럼 쓰면 되겠다 그죠? 자 커나니 슬리마니에 비하면 정말 높네요 629 슈퍼로브의 독일인들이 김두한으로 읽으니 정확하다 했음 아 김두한이요? 어 정말? 김두한님 안오셨나? 볼키픽이 70?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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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키픽이 70이에요? 아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말씀하시는건가요? 볼키픽이 70? 아니 왜 이렇게 안좋아? 자 그 다음에 엘마스 엘마스 어 우레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엘마스 이거는 얘는 뭐 어 얘는 우길기를 쓰고 있네요 나쁜놈이네 뽑으면 안되겠네 아니 근데 레벨이 46까지 올라가면 이거 완전 종결되겠는데 패스가 패스 엄청나실거 같고 아니다 그냥 어정쩡하겄다 어 그냥 뭐 그냥 그러네 어 그냥 그러네 키가 196 에이 그래도 그래도 슬리마니 압승 슬리마니 압승 달리기는요 달리기 주바 달리기는 지금 슬리마니가 85인가 그렇거든요 84인가 85 슬리마니도 빨라 87인가? 아 우길기 아닌거 알죠 마케도니 아니에요 마케도니야? 마케도니야? 응 마케도니야 알아요 아유 장난한거지 아유 거참 아유 예민하시다 예민하셔 예민하시다 자 이건 뭡니까 말리노프스키? 말리노프스키? 어떻게 있죠 말리노프스키 말리노프스키? 자 커나는 5구요 자 커나는 제가 슬리마니를 쓰면서 느낀건데 커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거 같애 커나는 4까지는 써도돼 자 요거는 킥파워 오 킥파워 좋다 골결 괜찮고 이거 뭐야 중앙미들인데 골결 이정도면 쓸만하지 패스도 괜찮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레벨 몇가지 올라가죠 27 2020 올림픽 우길기 허용한대요 저도 들어간거 같아요 예민해서 문제 발생 슬리마니 하이오 호환이네 약간 약간 레반빼고 볼것도 없어요 강폭기 아 정말요? 페트코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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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슈퍼조커다 슈퍼조커면 뽑고 싶은데요 골결 88 골결이 90 초반 92인에서 3까지는 올라가겠는데 그죠? 오 이거 괜찮은데 잠깐만 헤딩도 괜찮고 오 오 제가 맥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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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다 쓰는거에요 필요없습니다 자 라자우 라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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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필요없구요 자 제가 일단 레반도프스키랑 주바 그리고 페트코비치 페트코비치 얘 괜찮은데요 페트코비치 페트코비치도 괜찮고 얘도 괜찮은거 같은데 얘 아 얘도 괜찮은거 같고 자 이렇게 4명이 위시 4명이 위시 자 권도관..근도관?근도관?근도관도 그냥 그렇고 오케이 자 가보죠 가보죠 맥긴 자 갑니다 갑니다 자 레반도프스키 한번에 나오길 바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주바도 좋고 레반도프스키도 좋구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 벨기에 가는거에요 벨기에? 어? 알더 그 친구 아닙니까? 알더 베.. 알더 아아.. 자 수비수 나왔네요 수비수 음..자 능력치 한번 더 볼게요 아 수비센스 좋고 아 괜찮아 괜찮아 쓸만할거 같애 어 잘쓰겠습니다 어 위시 나오다뇨 위시 안나왔는데 뭔소리에요 알더 베이럴트 알더 베이럴트 알더 베이럴트 자 갑니다 다시한번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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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반도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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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리기니 메롱 레반도프스키 어디로 가야되는거죠? 오! 폴란드 아니야 폴란드? 떴죠 떴죠 떴찌 맞죠 폴란드 맞죠 이거 제가 골결 fighter 앗 acks 에이 God 스키 메시 캔 골결 자 골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볼키픽이 좀 아쉽지만 패스도 좀 아쉽고요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보호 걸고요 진정축계정 아 저 만족합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나도 케인 못 먹어서 레반준 듯 어 우리 후나이님도 오늘 운발 아주 기가 막히죠 자 갑니다 심하네요 네 자 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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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주바 콜 주바 콜 이거 또 폴란드 같은데? 아 아니구나 어 이도경님 2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땡 누구냐 아이 쓰잘데기 없는 거 나왔네 이거 아이 막판에 이상한 거 나왔어 어 괜찮아 레반드프스에게 나왔으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 이도경님이 이도경님이 2천원 후원을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이도경님 아 이게 얘는 좀 아니잖아 얘만 안 나왔으면 되는데 아 어떻게 얘가 나왔어 아니 이거 랩업도 몇 개 안 올라가드만 몇 안 올라가드만 이거 35 이거 뭐 포지션은 왜 이래요 이거 윙백 뛰었다가 공격형 미드필더도 뛰었다가 꼈다가 윙포워드 뛰었다가 얘 왜 이래 잘못 맞는 거 아니에요 코나미 이거 아 일단 보고 걸고 점점 재미없어져요 아이 뭔 소리예요 아 이도경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까 어떤 분이 토비 레반 금공 이랬는데 예언 치렀다 오오? 목요일에 먹은 놈 에릭센 뿐인데 어 에릭센 저도 뽑았어요 일반 검공 박지성이요 자 여러분들 저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저는 손흥민을 너무 좋아해서 박지성 그렇게 욕심은 없는데 오히려 저는 백컴을 갖고 싶네요 백컴 자 일단은 저 이거 10번만 뽑아볼게요 10번만 욕심도 없네요 자 박지성이랑 백컴 둘 중에 한 명만 나오면 그냥 스탑해볼게요 스탑해볼게요 알겠죠 자 10번만 뽑아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사실 욕심은 없는데 아니 어떻게 백컴이랑 박지성이 나왔어 같이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어 박훈님 감사합니다 땡큐 가보죠 난 욕심이 없어 이거는 진짜 로버트슨 나왔으면 좋겠다 로버트슨 오 로버트슨 Author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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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코인 엄청 많이 써서 나왔대요 레전드요 쟤 뭐에요? 어 일단은 금공이니까 보고 걸게요 아... 이번작 백험 좋다던데 저번작이랑 비슷한거 같아요 24살 백험이 진짜 대박이죠 역시 애국자 나는 손흥민을 얻었으면 됐어 난 손흥민이 너무 좋아해요 어머 골방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 컷 갑니다 레전드가 나오길 바란다 둘 중에 한 명만 나오면 거기서 스탑 아 유캠님이 2700코인 썼는데 안 나왔다고요 대박 아이 뭐야 검공도 안 나오고 이게 뭐야 어이 뭐하는 애야 이것도 아유 웃긴 놈이야 고메즈 키워보라고요 얘 뭐예요 아 몰라 다섯 번 뒤에 레전드 뜨는데 해버지 어어 수호맛지님 점집 차렸어요 너구리 내가 아까 다섯 시에 레밤 못뽑았는데 너구리는 먹으라고 루루예베 글라미 허어 감사합니다 자 뽑아보도록 하죠 레번더프 스킬을 리을엘로 이미 기도해주셨대 아이 안 나오네 이거 레전드 팔로우는 그거 트위치여 트위치 어어 미쳤네 미쳤네 어이 로버트 쓴 나오라니까 로버트가 나온다 이거 로버트가 나온다 로버트 로버트 쓴 난다고 어이 개똥맞게 미쳤네 이상한 선수 너무 많이 나온다 아이 스트레스 바다 어 그만하라구요 그만하라구요 진심으로요 정말 정말 어이 미쳤네 검공도 안 나오네 이거 아니 뭐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거 아냐 축구게임이야 강원랜드야 진짜 아 이거 뭐야 이거 또 너구리 혓바닥 보여주세요 실화야 어 나그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그네님 안녕하세요 2주 뽑기전 액땜으로 무료 뽑았는데 검공 나왔네요 오 대박 아이 검공도 안 나오네 이거 어 새벽구님 안녕하세요 여석주님 안녕하세요 이것도 뭐야 이거 어 마귀르다 마귀르 오케이 마귀르 만넥하자 오오오오오오 명근님이 인사하잖아 명근님 어디계시나 어 윤명근이예아 죄송합니다 윤명근님 사랑합니다 땡 끄어어 안녕하세요 자 마귀르 나왔어요 마귀르 주바 뽑으실 줄 알았는데 너무 뽑고 싶네요 자 가봅니다 가봅니다 어 레반나왔어요 저도 레반나 뽑았습니다 아 드럽게 안나오네 이제 검공도 안나왔는데 레전드 나오는거 이거 레반노문 뽑았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 드럽게 안나오네 이제 검공도 안나오네 이제 백헌.. 백헌 나옵니다 자 일단은 오 오 얘 기술 되게 많다 근데 쓰잘택이 없는거 같은데 자 일단 보호 걸고 아 주바 갖고 싶었는데 아 검공도 안나오네 진짜 금공이랑 은공만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나올 때 되지 않았어요 제발 로버트슨이라도 로버트슨 로버트슨 백헌이랑 로버트슨 제일 갖고 싶어 아 제발요 왼발잡이 검은색공 왼발잡이 검은색공하면 백프로 아닙니까 아 마넨가 아 마네나왔는데 마네히는데 나 일반 마네태 명암이랑 밝기 어느정도 해야 되죠 어떤거요 아 위닝 사셨다고 저는 그냥 디폴트를 하고 있어요 디폴트 자 여러분들 마네가 일반 마네랑 보라마네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능력치가 일반 마네키우셔도 보라마네랑 거의 비슷해요 이제 지성 나올테임 워낙 축계정이라 마네따윈 목소리 톤도 안바뀌 마네따윈 뭐 아 로드니 레반만 뽑았죠 어이 마네표 두명 자 마네표 두마리 나왔어요 마네표 두마리 자 이거 마네표 한 마리를 더 뽑으면은 이거 메쉬를 데려올 수 있는거죠 메쉬 데려올 수 있어 메쉬 데려올 수 있어 자 마네표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보호 일단 걸고요 플스포 명암밝기 어느정도 해야 되나 님들 티비에 맞게 하시면 되요 티비에 맞게 자 가봅시다 이거 코인 다 쓰죠 뭐 그냥 까짓꺼 뭐 보메씨 다음주에 나올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아 맞다 그러면은 우리 칸테 데려오죠 칸테 칸테 왼발잡이 제발 왼발잡이 아 왼발잡이 맞네 검공을 안 해쳤다 아이 마타이씨 어 저 마타도 있는데 아 나 마타 있었던거 같은데 없나 나 아닌가 아 쿨리발리 오케이 쿨리발리도 쿨리발리 다음주 바셀레알 클럽 셀렉션이에요 오 리클린 망하셨다구요 어 맙소사 맙소사 다음주 보메씨 떴던데 바르샤랑 레알 자 제발 4번 남았습니다 나의 치킨값이 이렇게 날아가는건가 레전드도 없이 나의 치킨값이 이렇게 날아가는건가 날라가지마 치킨 어 아놀드인가 아놀드인가요 오케이 아놀드 아놀드 두명째 오케이 좋습니다 만에 세장으로 로봇 만드세요 로봇가 뭐에요? 어 잔다고 왜 자요 메쉬 수아레즈 그리즈만 다 나왔어요 다음주 어 정말요? 자 제가 그 아놀드 일반 아놀드 있거든요 걔한테 먹여야겠다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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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치킨 드시지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요 으아아아 레전드도 이렇게 안나와 아 레전드 안나와 검콩도 안나와 에잇 뭐야 이것도 어 얘도 두명이다 프레드 두명 아니야 아까 뽑지 않았나 나 아닌가요? 로보트슨 바르셀로나 명단은 메쉬 피케 수아레즈 부스케츠 조르디 알바 그리즈만 로베르토 슈트겐 우와 어 얜 내가 뽑은 적이 없나 어 여러분들 끊겨요 아 유튜브 제가 조금 사양을 좀 낮춰서 올려야 되나 유튜브가 계속 끊기나 어 끊겨요 여러분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 방송 왜이래요 다음부터는 조금 사양 낮춰서 한번 올려볼게요 유튜브가 그걸 못 받는 것 같은데 랩 안 뽑아서 운 다 쓰셨네 자꾸 멈추네요 아 왜 멈추지 여러분들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어제 방송 보신 분들도 그랬나요 끊겼나요 아 디아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뜨라오레 뜨라오레 내가 알고 있는 그 뜨라오레인가 유튜브 문제에요 저도 아까 전에 군녀님 방송 보는데 군녀님 방송도 끊겼었거든요 어젠 가끔 그랬다고요 다른 방송도 똑같이 끊겨요 아 정말요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 문제 아니다 다행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레전드가 나오길 바라봐서 아니 치킨을 먹지 그랬냐고 응? 아니 치킨을 먹지 그랬냐고 어 김승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버지는 에디션 뽑기에서 얻었다고요 어 부럽네요 아이 뭐야 나 돈 없애 나 얼마 날렸어 나 한 17,000원 정도 쓴 것 같은데 그죠 아이 택 안해 아 개똥만 게임 레반도프스키나 랩업하고 갈까요 선물 뭐야 3,000원 백스 백스가 뭐죠 예전에 치킨 많이 드셨는데 요즘은 안 드시나요 요즘 살 빼느라고 아니 아니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자 레반도프스키 우리 먹인 다음에 한번 바로 가볼까요 레반도프스키 먹이고 자 만렙은 힘들 것 같고요 레반도프스키를 매겨서 한번 써보죠 자 오늘은 레반도프스키 자 레반도프스키 나갔다 오케이 레반 체감 리뷰 알겠습니다 아 여기 갈아야 되는구나 자 레반 체험 갑니다 레반 체험 레반 체험 끝 감사합니다 땡큐 잘 먹겠습니다 안그래도 동네에 부어 치킨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잠시만요 우리 베르카프님이 치킨과 부어들 감사합니다 땡큐 다음 방송 때는 치킨을 들고 와야겠다 기회가 된다면 바로 치킨을 들고 오죠 감사합니다 땡큐 100컵 나왔다고요 10만원이요 10만원 무슨 10만원이요 무슨 10만원 어 무슨 10만원 잠깐만요 이거 갈아야 돼 갈아야 돼 잠깐만요 자 일단은 우리 필요없는 선수들을 갈아보도록 하죠 어 마귀래 조심해야 돼 마귀래 이따 갈고 마귀래는 마귀래한테 먹여야 되니까 음 치킨 만나겠다 이걸로 또 현질해요 어 이번에 근데 이번 거 다음에 더 좋은 레전드 때 뽑으면 안되나요 막 비에 일어나고 이럴 때 안되나요 쪽쪽쪽 아 1만원을 10만원으로 드립 치신거라고 아 잘하셨네요 너구리 망해라 안그래도 망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갈아보죠 레벨 트레이너로 그러니까 지금 레전드는 에이 난 별론거 같아 제가 저번주에서 레전드 거의 10명 11명인가 있었거든요 전부 다 GP로 뽑았어요 전부 다 GP로 좀 있으면 GP로 다 풀린다고 뜨라오래 같은 애 아니에요 그쵸 그쵸 같은 거 같아갖고 일단은 지금 남겨놨어요 잠깐 뜨라오래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전부 실험님이 5천원 후원을 감사합니다 땡 끝 감사합니다 땡큐 우리 전부 실험님이 5천원 후원을 감사합니다 땡큐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기 뜨라오래 있는데 뜨라오래 같은 뜨라오래 만나면 볼게요 잠깐만요 아 뜨라오래 아 다른 뜨라오래네요 어머 가레스 상유님이 또다시 5천원 후원을 감사합니다 땡 땡 담믹 크 감사눙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о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오 다섯 번만에 클로즈니 백업 나왔다고요 대박 대박 이거 그냥 레반도프스키 다 먹일게요 다 먹일게요 아 오늘은 포지션 맞춰서 먹여보라고요 그러면 레반도프스키 몇 개 못 먹이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널 사랑해 님이 사랑합니다 레반도프스키 뽑은 거 싫어합니다 모두 다 싫어합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죠 레반도프스키 두 개밖에 못 먹이는데 이거 포지션 겹치는 게 없다 오 이거 지금 이거 맞출 게 없는데 두 개밖에 못 먹이는데 야 이거 봐 우리 그냥 다 먹일게요 이거 찔금찔금 먹일 것 같은데 이거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아마 메리 김님이 멕시카나 후원을 감사합니다 땡 오케이 좋았어 워낙에 지금 숫자가 적어서 포지션 맞춰서 먹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레벨 12까지 갔고요 자 여러분들 소리 안 들리나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